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아우디의 RS2트론 GT구요. 여기는 위넨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양평 유명산 쪽 그런 꼬불꼬불한 길이. 위넨이 워낙에 평지다 보니까 오스트리아까지 내려가야 산이 있어서 그런 산악에서 이런 꼬불한 꼬불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제 12월이 다 된 11월 말에 독일 날씨는 완전히 지금 눈밭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눈이 다 뒤덮여 있어서 더 멋진 장소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방금 쫓겨났습니다. 아무튼 아우디 RS2트론 GT 같은 경우는 프리뷰도 보여드렸었고 또 한국에서 선공개했을 적에 그 공개 영상도 보여드렸었던 터라 오늘은 좀 시승 그리고 2열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과 계속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아래에선 또 람보르긴의 우라칸과 또 계속 얘기를 같이 하게 되죠.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어쨌거나 좀 RS2트론 GT에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또 타이칸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장점 그리고 또 어떤 게 아쉬운 게 있나 사실 아쉬운 건 없고 장점만 괜히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독일에서 내심 기대를 하면서 탔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기대 이상으로 훨씬 웃도는 그런 성능과 만족감을 줬습니다. 사실 RS2트론 GT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짧은 슬라럼 코스 그리고 제로백 드래그 뭐 한 진짜 10분 5분 타봤는데 여기 독일에서 타보니까 얘가 왜 GT라고 불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지난번에 인제 스피디움에서 그때 내부적으로 들었었던 얘기는 얘가 R8과 비슷한 가격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2억 1천만 원이 안 되게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공격적인 가격이 아닌가 어쨌거나 좀 타이칸과 그런 비교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가격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RS2트론 GT뿐만이 아니라 2트론 GT도 그렇고 2트론 Q4 2트론도 그렇고 A6 2트론도 그렇고 또 뭐 2트론 SUV도 그렇고 모두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죠. 이 겉에가 검은색 테두리가 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를 반전된 얼굴이라고 아우디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인버티드 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적인 부분은 타이칸과 비교했을 적에도 굉장히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시승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르륵주르륵 다이내믹 턴시그널은 물론이고 레이저 헤드라이트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조사 각도, 조사 방향은 물론이고 빛의 거리 자체가, 빛이 뻗어져 나가는 거리 자체가 굉장히 멀리 가기 때문에 이거는 밤에 야간 운전할 적에 특히 악천우에서 운전할 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기 지금 왼쪽에 지금 차가 없으니까 맞은편에 불을 쫙 켰죠? 저러다가 이제 또 차가 나타나면 지금 또 불을 껐고 자, 레이저 헤드라이트입니다. 아, 저 차 때문에 다시 꺼지겠네. 이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정말 이런 악천우 때 특히... 아우... 악천우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데 저 차들 때문에 지금 못 쏘는데 지금 빛이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눈으로 봤을 적에는 엄청 도움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승차는 제가 시승차의 옵션 시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독일어로 돼 있어서 제가 100% 이해는 못했는데 지금 안 들어간 옵션이 진짜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 아우디 엠블렘도 그렇고 겉에 까만색들 들어간 거 보면 이게 블랙 패키지까지 다 들어간 거여가지고 뭐 사이드미러 캡 카본 패키지도 전부 다 들어간 거고 이 윙렛에 사이드에 카본이 들어갔어요. 아우디 세라믹 브레이크 이게 뭐 한... 천 몇 백만 원 하지 않았었나? 이것도 지금 옵션으로 기본으로 들어갔고 휠이 20인치인데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거 지금 에어로 블레이드 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플라스틱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같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공력 성능에 어쨌거나 도움이 되게끔 한 부분이고 그리고 얘는 여기도 다 뚫려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다 공력 성능에 도움이 되는 거 공기 흐름 그리고 일로 빠져나온 바람도 잘 빠져나가게끔 다 뚫려 있어요 이거 그리고 충전 구두 일반 내연기관차 똑같이 누르면 그냥 열리는 거고 이쪽은 근데 완속 충전만 되고 이쪽은 급속 충전을 하려면 여기를 써야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이제 빛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옆모습이 잘 보이는데 이 라인 들어간 거 보시면 굉장히 어떤 근육질의 차라는 게 잘 드러나죠. 무엇보다 이쪽 뒤쪽 숄더 라인 그리고 문꼬리 지나가는 라인 그리고 이 밑에 하단부도 그렇고 그래서 차가 굉장히 근육질로 느껴집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이게 되게 불룩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와 이 테일램프도 이런 입체적으로 깎아 놓은 거 보면 지금 턴시그널도 다이내믹 턴시그널도 들어갔죠. 그리고 방향 지시등 아 네네 후방 한계 등은 보시라고 이렇게 켜놓은 거고 그리고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서 리어 디퓨저도 카본이고 이렇게만 카본이 들어가서 이거는 또 카본은 아니에요. 밑에는 카본은 아니고 이것만 카본이고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 올라오는 거는 메뉴에서 올라갔죠. 그리고 이 밑에도 사이드 스커트 쪽도 카본이 들어갔고 스포트백 디자인이기 때문에 루프라인이 뒤로 갈수록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도 헤드룸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걱정이 될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RS E-tron GT의 2열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수석도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타보면 키는 178인데 앉아보면 뭐 이게 지금 루프가 이렇게 층이 져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루프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왜 더 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충분히 지금 꽤 높은 공간이 있고 그리고 2열 헤드레스트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방 시야가 룸미러로 봤을 적에 좀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허벅지 받침이 방석 허벅지 받침이 꽤 길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 부산도 제대로 되고 그리고 에어컨은 3존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풍구도 여기서 막 조절할 수 있죠. 굉장한 장점 도어의 마감도 이 정도면 정말 2억 천만 원짜리 차니까 그리고 문고리 여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전자식 문고리 그리고 오디오는 백인홀로슨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도 그러니까 이 RS E-tron GT는 실내의 구성이 좋은데 그 수납 공간이 참 다양하게 그래도 타이칸 대비해서도 좋게 파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C-타입 포트 두 개가 있고요. 충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소픽스 공간이 이게 분리되는 식인데 이건 아우디에서는 또 처음 보는 시트의 형태 때문에 이렇게 했나 보죠? 가죽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2열 가운데에도 사람이 앉을 수 있게는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앉기보다는 그냥 4명이 편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닫으면 확실히 이게 위에가 걸리긴 걸립니다. 위에가 걸리는데 그래도 뭐 내다볼 때 뭐 어느 정도 제 키 178cm 기준에서는 괜찮아요. 여기 이런 옷걸이도 있고 그리고 이 시트가 지금 앞에 시트가 일체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덕계 쪽이 좀 그래도 튀어나왔기 때문에 시야에 방해를 줄 수가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공간도 아무튼 큰 장점은 발이 그래도 뭐 거의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파놔서 공간을 확보를 했다는 거 그리고 비필러에는 뭐 없습니다만 여긴 다 스웨이드로 전부 다 루프라이닝까지도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런 데도 카본이 들어갔고요. 도어는 프렘리스 도어인데 전부 이중접합 유리입니다. 지금 이 윈도우는 다 내려간 거예요. 이 이어 윈도우는 이만큼까지만 내려갑니다. 폭이 거의 2m에서 4cm 정도 빠지는데 1996인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넓죠. 가뜩이나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타이어도 지금 285이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리고 리어 액셀 스티어링까지도 들어가서 뒷바퀴가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안쪽으로 말리는 게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역상이거든요. 압바퀴와 반대 방향인데 보시죠. 이제 뒷바퀴가 안쪽으로 들어간 게 좀 말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고 트렁크는 전동식이고 당연히 여기가 아주 하이킹을 하는 명소인 것 같아요. 헬로우 성인 4명의 짐을 실을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뒤에서 왔을 때 이게 스포트백임에도 불구하고 누프라인이 그러니까 아래 A7이나 A5처럼 완전히 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요만큼 열리죠. 그래서 짐을 뒤에까지 깊게 밀어넣는 데는 좀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케이블을 이게 지금 케이블 가방인데 이 안쪽에 보면 되게 고정을 잘 하게끔 저렇게 클립이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케이블을 시크다니더라도 워낙에 그리고 또 차가 고성능 차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가정에서 충전할 때 쓰는 케이블이 이렇게 보관이 돼 있죠. 트렁크는 타이칸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바닥도 여분의 공간이 있고 양옆에도 공간이 있고 12V 시가잭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네트 저기도 조그만한 네트 하지만 타이칸과 비교했을 중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앞에 프렁크를 여는 버튼이 얘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열면 이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런 삼각대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열어보면 아 포르쉐 그리고 여기도 또 타이어 펑쳐키트라든지 위급상황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접으면 충분히 성인 2명이 여행을 갈 때 트렁크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시트는 4대2대4로 접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에도 별도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자, RSI 트론 GT의 시트는 그리나라도 지금 이 시트가 들어갈 텐데 몸통 지지하는 거라든지 마사지까지 되거든요. 몸통 지지하는 거라든지 모양새뿐만이 아니라 가죽 냄새도 좋고 전부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요추 받침 그리고 허벅지 맞침까지도 전동식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브레이크 저기도 다 카본을 썼고 액셀러레이터도 오르간 타입 계기판은 풀 디지털 방식이고 요 뷰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가 있는데 속도랑 주행 가는 거리 크게 띄울 수도 있고 요렇게 여러 배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근데 항상 주행 가는 거리는 나옵니다. 아 지금 안 났군요. 3.1km 퍼 킬로와트시고 제가 지금 주행하면서 지금 온도가 2.5도예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아예 지도를 다 띄울 수도 있고 전체를 띄울 수도 있고 또 뷰 버튼을 눌러서 일부만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전화기 여기는 라디오 정보 그러니까 요 위에 상단 메뉴에 따라서도 뷰 버튼을 누르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트리 컴퓨터인데 주행 가는 거리 117 이건 연비 이것도 롱텀 연비 이거는 운전자 보조 기능 그리고 이거는 운전 안전 신호 표지판 그래서 이 레버도 똑같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고 한 번 누르면 꺼지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ACC이라든지 차간 거리 유지 보조 차간 거리 유지 조절을 다 이쪽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와이퍼 달라진 거 없고요. 지금 이 이 트론 스포츠 사운드 지금 들리시죠? 예... 피... 아... 파킹 그리고 예 여기 이거 피는 파킹 워스트가 있는데 눌러보면 자동 주차 보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 공조 장치가 이 위에 있어서 통풍 시트, 열산 시트 모두 들어가 있고 소리는 살짝 크네요. 그리고 이걸로 에어컨, 온도 조절, 풍향 조절 모두 직관적이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송풍구 손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기어봉, 기어노브가 아래 위로 내리는 스위치식인데 꽤 금방 적응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헷갈렸어요. 제가 비상등을 자꾸 눌러야 되는데 이걸 자꾸 눌러서 꺼버리더라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 볼륨 조절도 이쪽에 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끌 수도 있고 이건 뮤트. 그리고 하면은 볼륨 조절이 되는데 오디오가 엄청 좋아요. 근데 2열에서 들으면 또 1열과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죽 마감을 보면 가죽을 지금 안 돌렸데가 없어요. 이 대시보드도 그렇고 여긴 전부 다 카본을 썼고 그리고 이 수납공간 여기까지도 아래에 탈 적에 이 수납공간 여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RS2tron G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길게 넣으면 이렇게 넣는 방식이에요. 이 밑에 앞에도 홈이 좀 파여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고 12W C가 잭 여기 C 타입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버튼도 참 좋죠. 버튼 마감도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되게 진짜 잘 여기가 아주 그냥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전 여기입니다. 이렇게 유력 없이 빈틈 없이 만들어졌다는 게 진짜 아름다운 차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A 필러 뒤쪽으로 사이드미러 사이 이쪽으로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거 역시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아우디 RS2tron GT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으로 돌아보면 제가 아침에 충전해서 285km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갈 수 있는 게 191km 그리고 주행한 거리는 90km를 달렸네요. 그러니까 거의 오차가 없는 상황이고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고요. 연비가 지금 26.4km로 100km를 달린다고 하는데 이걸 바꿔보죠. 컨섬션을 킬로와트시 퍼로 안하고 킬로미터 퍼 킬로와트시로 해볼게요. 그러면 3.8km 퍼 킬로와트시니까 1킬로와트시 가지고 3.8km를 가는 겁니다. 말이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게 지금 336km 복합을 간다고 그랬고 복합 전비가 3.4km인데 그것보다 이상 나오네요. 오늘 지금 온도가 지금 이제 4도로 올라갔구나. 지금 계속 0도, 1도 사이였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기 지도를 보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이런 구절 양장 길입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일단은 컴포트로 가볼게요. 이 피션시로 두면 속도가 140km의 리밋이 걸리는데 엑셀을 깊게 하면 또 그것도 그냥 뚫리고 나갑니다. 아무튼 컴포트를 일단 달려볼게요. 얘는 3체베어 스스펜션이라서 지금 레이즈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이 트론 스포츠 사운드는 확실히 좀 차별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이 트론 GT 그 프리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아우디에서 이 트론 스포츠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일반적인 그런 내연기관 차와는 차원이 다른 일반적인 전기차와도 차원이 다른 그런 소리입니다. 타이어는 지금 퓨럴리 퓨제로 윈터 타이어고 앞에 245 뒤에 285 그리고 제일 큰 21인치 휠이 신겨져 있고요. 정확히 보자면 암튼 얘는 어떤 드라이브모드를 두든 간에 차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저는 사실 여전히 그 전기차들은 물론 그런 내연기관 차보다 무게중심 낮고 엄청 무거운 배터리가 낮게 깔려있어가지고 안정적이고 그런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이나 손이 느끼기에는 이가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마진 없이 그냥 날라가 버리면 어쩌지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데 지금 이 트론 RS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잘 못 느끼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지금 미끄럽고 또 낮은 기온에서 윈터 타이어를 신고 달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사실 여기 유럽에 와서 타기 전에 한국에서는 과천에서 그냥 제로백만 해봤잖아요. 드래그만 하고 그냥 슬랍업만 해봤었던 건데 그때 느낌은 정말 차가 이 튀어나간 느낌이 이 RA V10보다도 훨씬 폭발적이었어요. 근데도 신기한 건 그 사운드가 없이 튀어나가다 보니까 그런 운전 감성 내가 뭔가를 폭발시키고 있다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는 RA만큼 안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 머리카락 쭈뼈 솟는 것 같은 그런 가속 성능은 참 대단했습니다. 얘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운전하면서는 느끼는 거는 얘가 시야가 되게 좋네. 이 부분은 타이칸보다도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운전하면서 저는 저 부분을 좀 주의깊게 본 게 뭐였냐면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바라볼 때 얘가 아무래도 시트의 헤드레스트 때문에 2열 헤드레스트 때문에 시야 침범 당하는 게 있고 루프라인 때문에 얘가 지금 카본 루프잖아요. 근데 루프도 이렇게 삿갓처럼 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좀 시야가 제약이 생길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크게 개의치가 않네요. 금방 저 부분은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스티어링의 느낌은 정말 얘가 지금 포일 컨트롤도 되거든요. 리어 액셀 스티어링도 들어가서 속도에 따라서 역상이냐 동상이냐 그런 건 정해지는 거는 다들 자료 보시면 아실 텐데 그게 운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랄까 이 차가 지금 길이는 5m에서 4cm 빠지는 그 상황이고 폭은 지금 1.97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도 그거 같이 안 느껴집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더 짧고 폭도 좁게 근데 이제 주차장 들어갈 때 골목길 들어갈 때는 물론 사이드미러로 신경 쓰긴 합니다만 이쯤에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다이내믹으로 바꾸면 어 지금 바로 느껴졌는데 이게 바로 듀얼모터 얘는 물론 듀얼모터고 지금 부스트 때 650마력 부스트 아니면 600마력 정확히는 596인가 그리고 648인가 646인가 뭐 아무튼 그렇죠 아무튼 그냥 600마력 650마력 할게요. 근데 컴포트와 드라이 다이내믹 모드로 뒀을 때 차이가 순식간에 다이내믹 버튼 누르는 순간 뭔가 뒷바퀴에 뭐가 팍 하면서 그 삽이 하나 더 무슨 뭘 파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근데 뭐 그냥 윈터타이어랑 그런 순간적으로 그 파워가 풀파워로 가면서 아니면 뭐 토크가 더 세게 전달을 하면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다이내믹과 컴포트 간의 출력 차이 출력 차이라기보다 그 토크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컴포트로 뒀을 적엔 제가 지금 대부분의 주행을 저 혼자 운전하기보다는 동승자 두 명을 태우고 달리고 있는데 앞자리 한 명 뒷자리 한 명 오늘은 지금 뒷자리만 타고 계신데 다들 이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선배 이 차 진짜 편한데요? 라는 얘기였어요. 거의 대형 세단 수준으로 편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하류할 수 있을 만큼 편한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GT카라는 성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RSE 트론 GT 2열입니다. 확실히 이쪽 뒷유리 쪽에서 그리고 뒷바퀴 쪽에서는 바람 소리 들어오는 게 좀 있고요. 전방 시야는 말씀드렸다시피 훌륭하고 이게 지금 일체형 시트인데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발 놓는 게 편해서 그렇다고 발을 아예 쭉 뻗을 수 있는 뭐 A8처럼 막 그런 건 아니지만 AA처럼 그리고 또 여기에 좀 버텨주는 게 있어서 이게 완전히 그런 버킷시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몸을 좀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때문에 팔 놓기가 참 좋고요. 저는 지금 2열 공간을 처음 앉아보지만 앞에 이제 조건의 기자나 이민우 기자는 번갈아 가면서 계속 앉았는데 뒷자리가 장거리 여행하게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창문을 내려보면 워낙에 그리고 전기차가 차에서 내는 소음 자체가 작다 보니까 지금 문을 닫아보면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인데 얘는 그렇지도 않네요. 아띠 모두 이중접합률이고 그리고 저 이트론 스포츠 사운드는 확실히 안에서 듣는 게 좀 더 뒤에서도 제법 잘 들리네요. 전방 시야 좋고 그리고 헤드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훌륭하고 옆에 보는 라인도 좋고요. 이 정도면 4명에 앉게 충분한 지특합니다. 그리고 버튼도 너무 좋지.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상황에서도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지. 속도를 내면은 하나도 그냥 불안한 게 없어요. 물론 트랙션 컨트롤 다 켜있고 그리고 뭐 얘 그 앞에 스트릿 뒷바퀴 디퍼렌셜 락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마련이겠으나 대단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느끼는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얘가 엄밀히 말하면 제로백 성능은 지금 RS7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막 2초 때 막 3초 미만 뭐 3초 초반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으 으 으 으 으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3초 제로백이라는 것도 얘가 3.3인가 부스트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빠른 상황이고 음 어떤 속도 영역에서도 얘가 지금 재원표상 최고속은 250km인데 아우토반에서 달려보면 지금 이걸 또 어떻게 그냥 하나도 거동이 그냥 내가 원하는 라인 그대로 돌아나가요. 특히나 저런 헤어핀 같은 데서는 지금은 바퀴가 뒷바퀴가 역상이었으려나 이것도 이따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그 RSQ에 보여드렸을 때처럼 저속에서는 역상으로 꺾여가지고 회전반경을 줄이고 그게 한 1m 폭을 줄인다 그러죠.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갔을 텐데 정확히 몇 도까지 맥시멀 몇 도까지 꺾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지금 자료 뒤져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런 헤어핀 돌아나갈 적에 차가 전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라인이 부풀잖아요. 보통 그리고 속도를 낼수록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뭐 관성의 법칙까지만 말하고 있는데 라인이 부풀기 마련이죠. 근데 이 RSE 트런지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물론 제가 그 마진까지 그 임계치까지 제가 차를 몰아붙이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은 하면서도 거기까지가 되게 다다르기 힘든 것 같아요.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시속을 속도를 내보면 한 180 정도 아웃토반에서 밟아봤는데 180까지는 딱히 잠깐만 밟아보면 지금은 살짝 앞이 이 상황에서도 좀 앞코가 들리면서 뭔가 슥 서늘하게 나갔는데 그래도 그냥 그 자세를 잡는 동작이 되게 간결하고 되게 정확하게 잡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전기차는 그런 직발에서는 내연기관차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그냥 꽉 터지는 그냥 스위치 온 오프 이런 식이 있는 거니까 얘가 그리고 심지어 최대 토크가 86.7인가 80 후반 80 중반이었어요. 최대 토크가 그 힘이고 게다가 그냥 듀얼 모터고 아 듀얼 모터란다. 2단 모터가 들어가있으니까 2단 기어가 들어가있으니까 속도를 전기차가 보통 속도를 내면 미친듯한 그런 노도와 같은 파워가 속을 치다가 속도를 낼수록 힘이 그냥 쭉 빠지는 게 있죠. 최고 출력이 보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다르게 내연기관차는 출력 곡선과 토크 곡선이 같이 올라가서 최대 토크가 피크를 찍으면서 가고 최고 출력은 쭉 찍고 상 떨어지고 아니면 뭐 좀 가고 그런데 전기차는 이제 최고 출력 최대 토크가 최대 토크가 86이라고 치죠. 86kgfm가 처음 그냥 엑셀 온 하자마자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위 그냥 편한 말로 끝발이 떨어진다면 끝발이 없다라고 하는데 얘는 2단기어여가지고 최고 속에서는 또 효율성이랑 지침을 보내는 데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힘 부족한 건 뭐 650마력이면 650마력이 힘 부족이라는 표현은 떠올릴 말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냥 놀란 부분은 저는 참 그 과천에서 슬라람 했을 때는 와 나는 이 트론 GT만 해도 충분하겠는데 이 600마력짜리는 감당 못하겠는데 그래서 여기 출장 오기 전에 좀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오늘 타보니까 심지어 오늘 같은 악천은 날씨 그리고 이런 뭐야 최적화된 도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먼 거리를 달리는데 있어서 운전자의 체력을 빨아먹는 차들 있잖아요. 특히나 뭐 그런 레이스 스포츠카를 모티프로 한 아니면 뭐 그냥 레이스카가 되고 싶은 온로드형 스포츠카들은 캐럭 소모가 극심한 편이잖아요. 근데 RS2 트론지트는 그 부분이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이건 놀랄 정도인데 양산형 전기차지만 아래 입장형 전기차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의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지금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좀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만듦새 같은 거는 오우 엄청납니다. 이런 대시보드 전부 가죽으로 감쌌지 여기다 카본 썼지 그리고 이 버튼 최적화된 버튼 위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를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은 게 아니기도 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차일수록 운전하면서 조작하는 게 어렵고 복잡하면 미치잖아요. 얘는 근데 모든 게 지금 직관적입니다. 특히나 에어컨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뺄 수 있고 이 송풍구 아 이거 이 형제차는 못 바꾸죠? 여기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서 손으로 해야 되잖아. 대단해요. 그리고 앞에 트렁크하는 버튼도 얘는 갖췄어요. 타이카는 없잖아요. 트렁크하는 버튼이 여기에 디스플레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회생제동을 이 마이너스 땡겨가지고 단계를 조절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 오프 했을 적에 무슨 원페달 드라이브처럼 엑셀 가속 그러니까 감속이 확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 재동할 때 이럴 때는 최대로 이제 끌어모으려고 하죠. 에너지를 네. 한 400km 정도 RS E-Tron GT를 타고서는 독일에서 아우토반도 들어가서 타보고 도심에서 윈앤 한복판에서도 타보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정말 A7의 크기만이 아니라 A7을 대체할 수 있는 A7의 그런 GT스러운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8보다 RS7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고성능 플러스 그런 편안함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 있지? 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동승자들이 더 많이 얘기한 거라서 뒷자리 어때? 뒷자리 어때? 저도 자꾸 확인을 했는데 어쨌거나 4시터니까 5시터지만 사실은 근데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겠고 뿐만이 아니라 얘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더라도 그런 재미면에서도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서 타이칸보다 비교 위에 있는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편합니다. 편하고 시트도 좋고 조작 편의성은 비교할 수 없이 좋고요. 물론 패키지 같은 전체적인 패키지 같은 부분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운전자 보조 기능도 뭐 되게 작동 잘하고 자연스럽게 하고요. 근데 가끔 이 센서가 운전대를 잡고 있음에도 운전대를 잡으라고 띄울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아마 굉장히 낮은 온도 지금 2도거든요. 그리고 막 눈이 그 밑에 센서를 막 감싸면은 눈이 막 뒤덮이면 그런 게 간혹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 부분은 충전 주행 가는 거리죠. 역시나 주행 가는 거리가 더욱더 좀 업데이트 되거나 얘가 지금 94kWh 정도 되는 배터리인데 충전이 100% 돼있어야 되는데 12시간 36분 동안 26.5kWh가 충전이 됐네요. 여기가 완속이라서 가정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콘센트를 했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100%가 안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보죠. 오우 자 아 그러네요. 100%는 안됐고 294km를 갈 수가 있는데 88% 배터리가 충전이 됐네요. 일단 얘는 고성능 차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는 있겠어요. 전기차는 고속으로 올릴수록 주행 가는 거리가 뚝뚝 떨어지는 거는 어떤 전기차든 마찬가지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 타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터타이어와 스포츠타이어 써머타이어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RS 이트론 GT 1년 전부터 기다렸던 시승을 독일에서 마침내 했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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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